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로 유익한 책입니다 심리학 책인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 원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두려워 진짜 공포 두려움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피파 그레인지 박사 저자인데 이분이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스포츠 심리 상담으로 최고의 엘리트 스포츠들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들은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이거 넣으면 영웅 못 넣으면 대역재인 아니 내가 어저께 유튜브보다 2002년 월드컵에 나온 거 하면서 비하이드 스토리를 저는 전기까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왔는데 홍명문 선수가 우리 스포전 때 마지막에 탔잖아요 확정짓잖아 확정짓잖아 히딩크가 미리 얘기했대요 너 다섯 번째 될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경력이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사례에 여러분께 하나 마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진짜로 내기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재밌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1부를 보면 1부가 제가 1부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1부가 뭐냐면 공포는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공포가 이렇게 만연한 거거든요 우리 삶은 여러분 생각보다 공포를 원동력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되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1장이 사는 게 전쟁인가 어떤 승리를 추구하는가 3. 성공에 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4. 공포로 가득한 환경에서 사는가 5. 공포 문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면서 여기에 너무 좋은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얕은 승리, 깊은 승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은 승리가 한문 단어로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얕은 승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고 쟁취하고 이겼어요 근데 그게 내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공포, 그러니까 공포 드리븐 그러니까 피어 드리븐 공포가 원동력이 돼서 얻은 승리는 그냥 공허하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고 근데 깊은 승리는 어떠냐 저는 거기서 깊은 승리에서 너무 멋있는 말이 나서 이 문장은 꼭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47쪽으로 가보면은 이게 작가의 인사이트죠 이 작가함이 할 수 있는 인사이트 여기 마지막 한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제가 읽어드릴게요 깊은 승리는 더 만족스럽고 더 현실적이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깊은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에 가깝다 깊은 승리는 진심과 정신, 영혼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깊은 승리를 이뤄내면 자신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직 손대지 않았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깊은 승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경쟁하고 창조하는 힘이 된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되게 멋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라서 이 마지막 한 줄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리고 깊은 승리를 이뤄내는 사람은 얕은 승리를 하는 사람보다 겁이 없다 아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두려움이 없다예요 여러분이 깊은 승리를 쫓아야 되고 깊은 승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더 쉽게 말해서 겁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공포에 이렇게 뭔가 움직여서 내가 억지로 해내고 뭔가 이렇게 피상적인 걸 해내면은 그게 그냥 내 삶을 꽉 채우지 못하는데 내가 깊은 승리를 깊은 승리가 뭔지 깨닫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은 진짜 겁없이 돌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너무 멋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이게 그게 나와요 공포의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공포가 만연했을 때 너무 설명을 그러니까 공포 중심으로 우리 삶이 뭐가 문제인지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중에서 제가 꼭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90쪽으로 가보면은 소 제목이 거기가 공포는 정신적 자유를 제한한다 이 부분인데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걱정한다 여기서부터 끝났어 일부 사람에게 남의 시선을 주체할 수 없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심지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들도 자신이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불안해한다 남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의 정신적 자유를 잡아먹는다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적 자유는 이런 공포의 대척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정신적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반가운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다 아니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걱정 없이 그저 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자신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닫고 싶다면 정신적 자유가 필요하다 공포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지능을 발휘하거나 기회를 찾아내지 못하게 만든다 사실상 공포는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든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공포 때문에도 그러니까 있는 공포도 있고 여기 공포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말하는데 즉각적인 공포 계속 가는 공포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공포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박사가 여기 박사님이 전문적 분야가 뭐냐면 공포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프로들이랑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공포를 시각화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거예요 사실상 공포가 있지도 않은 공포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된다는 게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공포에 여러분 우리가 휩싸이면 그냥 정신적 자유라는 게 메마르게 되고 여러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되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포츠들은 어떻겠어요 정말로 잠재력 이상을 발휘해야 하고 매 경기에 정말로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 친구들인데 이 공포가 매일 엄습하거든요 경기에서 질까 봐 연봉 못 받을까 봐 자기 팬 떨어질까 봐 감독한테 미움받을까 봐 그냥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업이에요 그냥 우리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솔직히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진짜로 그게 인생 전부인데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우리는 예를 들어 업을 바꾸면 그 연봉 차이가 뭐랄까 엄청 심하진 않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은 막 10억 5억 이렇게 받다가 그 업을 바꾸면 그렇게 주는 게 아예 없는데 매일매일 미쳐버리지 매 순간 평가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중에 진짜로 여기에 되게 유용한 게 하나 오늘 그거는 제가 안 말씀드릴 건데 여기 그게 나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포 중에서도 여러분 부족함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진짜 그 근본이 부족함인 공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걸로 대체할 것인가 새로운 이야기, 목적, 의식, 꿈과 욕구 이렇게 대체하라고 나오거든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공포를 항복으로 대체하라는 챕터가 있어요 진짜 좋아요 여기는 이제 메시 얘기도 나오거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갖고 이거는 그냥 아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써먹어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각자 자기만의 행운의 부족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루틴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게 왜 프로 선수들이 루틴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러는지 이거를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아마 그냥 일반적인 성실하게 하는 종교인 같은 분도 좀 이해를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서 이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종교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종교까지 안 가도 나만의 어떤 믿음과 나만의 의식과 나만의 부족이 있죠 생각보다 엄청 효과적입니다 근데 표현을 써낸다 항복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축구의 신 누구예요? 메시잖아요 지금도 뭐 그래도 나이가 많지만 지금도 뭐 정말 잘하거든요 메시조차도 그런 거에 의존해요 소름 돋을 정도 걔가 뭐가 아쉬울 게 있어갖고 그런 거에 의존하겠어 근데 의존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양자역학의 창시장 중 한명 니스부도 그 과학자인데 부족 들고 다니고 부족 들고 다니고 징크 쓰고 신경 쓰고 네 그게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아니 그게 과학적인 거지 그게 이게 뭐 실체가 있냐 이걸 떠나서 그냥 나에게 심리적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합류적인 사람인 거죠 여기서 이제 9장에서 여러분 그 진짜 이 책은 아 진짜 알차요 9장에서 13장까지 9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왜곡된 공포에 가는 거거든요 거리두기 질투심 완벽주의 자기 비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든 여기에 하나 걸릴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진짜 매우 높습니다 저는 자기 비판 같은 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책 소개 영상 소개 별미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거고 여기에 그러니까 되게 사례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리마커브라는 사례 두 개가 나와요 정말로 리마커브라는 사례 두 개가 나오는데 저는 그 리마커브라는 사례 두 개 읽은 것만으로도 이 책에서 진짜 모든 걸 다 얻었거든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대단해갖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 공포가 기대를 제한한다는 챕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되게 멋진 문구가 나와요 멋진 문구가 아니라 기가 막힌 묘사가 나옵니다 낮은 기대의 비극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이 낮은 기대가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그걸 설명해주는 챕터인 거거든요 정말로 설명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너무 적절해갖고 제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동정일 수도 있죠 사실요 장애인은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한테 근데 그거를 정말로 미친 수준으로 극복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대가 제한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가진 편견과 무의식적인 판단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때로 피부색, 민족, 국적, 성정체성, 사회적, 경제적 배경 등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들은 승자가 되는데 필요한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질들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한 기대는 더욱 낫다 나는 2019년 리 스펜서가 60일 동안 유럽 대륙에서 남아프리카까지 약 6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서양을 배로 횡단하는 모습을 경혜심에 휩싸인 채 지켜봤다 그는 영국 대본 출신의 전 영국 왕립 해병대로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다 그의 횡단 기록은 신체 건강한 사람의 대서양 횡단 기록을 무려 36일이나 단축한 것이다 장애인인 분인데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일반인보다도 36일을 앞당겨서 횡단한 거예요 여기 그 사례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정말 리마커브랍니다 그는 짬짬이 2시간씩만 눈을 붙이며 밤낮할 것 없이 10에서 15미터 높이의 파도와 싸웠댔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짬짬이 2시간만 눈을 붙이며 밤낮할 것 없이 15에서 15미터 높이의 파도와 싸웠고 깊은 고립감과 신체적 고통과 맞섰다 물론 그는 실패할 수도 있었다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가 있으니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그는 공포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다음은 그가 한 말이다 노를 적기 시작하자 아이디어가 점점 또렷하게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신체 건강한 사람이 96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만약 제가 그 기록을 깬다면 저의 장애가 더는 저를 정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를 적는 동안 진짜 유레카를 발견한 거죠 저는 그저 저일 뿐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었죠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듯 저를 정의하려고 애쓰는 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에서 시작해 우리가 사회 안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들을 제약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례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럴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생존했고 어떤 마음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살아남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공포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정말로 대단합니다 진짜로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여기 이제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정말로 뭔가 이렇게 간접체험으로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뭔가 나도 그랬어 영적인 체험에 가까웠어요 진짜로 간접체험 한 것 중에 영적인 체험에 가까워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되게 보는 것만큼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실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그 모든 과정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엄청 오래 읽어드려야 돼요 내가 그동안 만난 운동선수 중에서 윌리엄 트루브리지가 무의식의 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몸과 이성이 저항하는 순간에도 공포를 극복하고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해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프리다이빙의 중요한 지점인 중성 부력에서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몸의 농도와 같아진다 이 지점 아래에서 우리의 몸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간다 그냥 뭐예요? 원래 내려가려면 열심히 수영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헤엄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염분 농도가 우리랑 같아지면서 그냥 쭉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좀 무섭더라고요 이것이 프리다이빙의 프리폴 단계다 윌리엄 트루브리지는 바로 이 단계에서 자신의 역사, 희망, 후회와 걱정은 있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트루브리지가 말한 부분이에요 나 자신이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접고 물속에 사는 동물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음성 부력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목숨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성 부력을 경험하는 것이 프리다이빙의 묘음이죠 마치 바다가 저를 받아들여 흡수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육지에 사는 동물은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더 긴장하고 동요해요 하지만 물속에서 전 육지에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고 바다가 저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죠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오히려 물속이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윌리엄 트루브리지는 윌리엄 트루브리지는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해 한 선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마디로 현재만이 존재하고 현재의 자신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이 여기서 윌리엄 트루브리지가 말한 거 이게 인터뷰거든요 저는 이게 솔직히 너무 경이롭고 너무 대단했어요 읽어드릴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속은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이 지구 생태계 95%가 저 아래 물속에 있어요 인류는 5억 3천만 년 전에 바다에서 지난 생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에만 표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표면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 위에는 의식 즉 우리의 이성이 있고 경계 아래는 무의식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며 그 경계 위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경계 아래는 무의식이라는 굉장히 깊은 우물이 존재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무의식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하지만 무의식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 한 번도 그 바닥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알죠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실천하거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바람 한 점 없는 그 고요한 바다로 뛰어들어요 100미터 아래로 내려가면 정치나 빨래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이 옳은 말을 했는지 곱씹음이 하는 걱정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육지에 남겨놓고 온 것이죠 완전히 딴 세상에서나 생각하고 걱정해야 할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고요함에 휩싸이게 된답니다 윌리엄 트루브루진은 2단계에서 영혼의 영역으로 하강한다 그뿐만 아니라 분주한 정신과 과학의 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아에서 지나치게 의존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실세 없이 제잘되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비관적인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쫑알대며 바닷속까지 쫓아올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수면 위로 되돌아가기 위해 방향을 틀거나 동요해서 다이빙을 망치고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죠 이 절망적인 목소리에 굴복할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미신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마지막 문단이 리스펜서, 아까 대서양 횡단한 전직 군인이었던 장애인분입니다 리스펜서와 윌리엄 트루브루지가 마주한 공포의 크기는 거의 초인적인 것 같다 이 초인적인 공포를 극복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지만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준비했다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물속에 저는 겁이 많아서 수영을 못해서 5미터만 들어가도 무섭거든요 솔직히 1, 2미터만 들어가도 무섭거든요 근데 그 100미터 안에 들어가면 빛도 점점 안 들어올 거고 완전히 차단될 거고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가 숨이 막혀도 나갈라 그러는데 올라가는 데만 해도 1, 2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일까 그러면서 세상과 차단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맞아 생명이라는 게 물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와 그거를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랑 비유한 거예요? 무의식 정말 프리다이빙을 한다는 걸 무의식에 빠져서 정말로 깊숙하게 잠긴다는 걸 이런 걸 이야기로 듣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이 공포에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아까 이 리 스펜서랑 그 윌리엄 트루브루지는 진짜 뭐라 그럴까 도전을 통해서 극강의 공포왕 마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프리다이빙을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거는 웬만큼 훈련을 안 한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실제로 많이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포감 이 사람도 실제로 그걸 몇 번 실패를 해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프리다이빙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게 독서의 힘이고 독서의 묘미거든요 이 프리다이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랑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공포를 극폭했고 그 다음에 그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차단했는지 정말로 일반인도 대서양을 배를 혼자 횡단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동료들이랑 횡단하다가 나주망이는 대서양을 혼자 횡단하거든요 이 리 스펜서는 그냥 배를 노을을 저어서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만 가라 그래도 힘들 테고 그냥 배를 노을을 졌는데 비만 하도 무서울 텐데 파도가 15미터짜리가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떤 사례도 나오냐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례까지 나오냐면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몸을 밧줄로 묶어놓습니다 배에 밧줄을 묶어놨는데 그걸 계속 묶어놓으면 안 돼요 왜 계속 묶어놔서 배가 전복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순간 끊어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빨리 끊으면 안 돼요 왜 이게 또 배랑 너무 멀러지면 배한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확률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찰나에 고민하는 순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예를 들면 딸이랑 어떤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분 직장에서 시샘 때문에 자기 인생이 파괴된 분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그레인지 박사님이 저자분이 그걸 상담한 얘기를 참 흔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시각하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하면 좀 명백해지고 시각했을 때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책은 Fearless 말 그대로 공포에 관한 책이고 공포에 관한 심리학이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여러분 졸꾸러기 여러분 정도 되면 잘 아는 내용도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편도체에 관한 이야기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서를 많이 했다면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쉽게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고 이성적 판단이 있고 본능적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편도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도 알고 그런 내용이 정리가 한 번 쫙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왜 우리가 공포라는 거를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지 그걸 깨닫고 가야 되거든요 왜? 본능이 먼저 편도체 반응이 더 빠르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 부분도 공포에 관한 뇌과학 부분도 짧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러면서 공포가 뭔지 공포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우리가 망가지는지 그 다음에 공포가 어떤 우리가 공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포가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거를 진짜 공포 관점에서 공포를 중심으로 추구장창 계속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매우 체계적이에요 매우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그냥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 이분 자체가 실제 도움을 준 사람이야 계속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애덤 그랜트가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읽으면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뭐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심리학이라는 게 또 케바퀴이기 때문에 다 읽어도 여러분이랑 또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책은 그냥 책 한 걸 읽었을 때 여기는 또 사례가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뽑아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사례랑 똑같았어 그때 이제 상단이 열리는 거고 미니 블랙스완이 여러분 인생에서 출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이게 공포가 두 개 화제가 나오거든요 순간적인 공포랑 부족한 공포가 나오는데 순간적인 공포는 이것도조차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제가 유튜브 찍을 때 느끼는 게 순간적인 공포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거 이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한테 있는 부족한 공포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 깨알 같은 꿀팁 하나 나오면은 뭐 많은 분들이 책은 안 보시니까 이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제 공포 얘기하면서 교감신경 반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공포를 여러분이 마주한다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은 그거를 반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반응이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호흡이 얕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랑 정반대되는 반응이 뭐죠 긴 호흡입니다 부교감신경 활성 반응 저는 이거 보고 또 깨달았어요 그래 항상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복식호흡을 평소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긴 호흡을 하려고 하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의식적으로 이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내 스트레스와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호흡이 점점점점 짧아지거든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근골격계 치료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데 거기 이제 도수치료 선생님이 박사님은 호흡과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즉각적인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교감신경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거 보면서 제가 심호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늘려가야 돼요 그런 거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냥 몇 개만 따라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그 다음에 얕은 승리가 뭔지 깊은 승리가 뭔지 그런 걸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 그러면 생각보다 거의 다 얕은 승리로 사는 거거든요 나도 깊은 승리로 한번 진짜 인생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 한번 해본다고 깊은 승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도 나와요 공포를 대처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호흡법 같은 거는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공포랑 여러 번 마주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에서도 나왔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내공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조금 조금씩 누적시켜 나가는 거고 저랑 고약가님이랑 독서를 하면서 깨달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삶에 적용된 게 많고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접었잖아요 읽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 정말로 또 리마커브라는 게 이게 사실 이 주제랑은 약간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되게 책을 읽어야 책을 읽어야 이게 조금 되게 확 들어오는 게 수치심에 가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서 좀 반성한 부분이 있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은 자잘못을 가리면서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생각보다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몰아갈 수가 있고 이 사람한테 수치심을 줄 수가 있구나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게 솔직히 개개인이 가지면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수치스러운 걸 알아 나쁜 행동을 안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여기 수치심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수치심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는 건데 수치심은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아예 끝난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못한 인간이야 이거는 개선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책 근데 진짜 좋네 토론할 게 계속 나오네 이것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안 읽으니까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고객관님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죄책감과 수치의 면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진짜 그것도 그러니까 실수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길이 거기 움툭 파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거 피하려다가 누구를 다치게 했어요 정말 그 사람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한 분이 되게 큰 중상을 입어서 장애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사실 사람이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 수치심이 들면 안 되거든요 수치심이 들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걸 평생 달고 가게 돼요 그럼 될 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어야 사람이 교정이 되고 바로 잡히고 그걸 애초에 안 하게 되거든요 나쁜 거니까 왜냐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은 이거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같은 그래 죄책감이 있어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음주운전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잖아 행동을 교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건데 사고를 낸 것 때문에 내가 이게 수치심이 생겨갖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이게 좀 안 좋은 게 자녀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계속 수치심을 줘 계속 수치심을 줘 훈용할 때도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교정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뭐 이런 아이야 너는 왜 이래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버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자기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상상스퀘어 미디어팀 회의를 갔었는데 여러분 독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다 찐졸꾸러기잖아요 그냥 진짜 책을 읽고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약관님이랑 그렇게 실제로 살아요 이 책을 읽고 이제 미디어팀 팀장님은 김주현 이사님인데 제가 도와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주 가진 않습니다 도와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제가 그 죄책감과 수치심 부분에서 느끼는 바가 너무 커서 엄청 크게 접어놨어요 진짜 여러분 딱 이거 폈는데 이렇게 접어놓은 파트예요 여기가 수치심과 죄책감 파트 정말로 임팩트 커서 반 접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저를 더 되돌아보면서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걸 지적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회의 전부터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육성하려고 그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내가 수치심을 이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고점을 높여버려갖고 전략을 저는 좀 다르게 짰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될 수 있다 그 대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은 너무 필요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를 하려고 평소보다 더 내가 이 친구들을 얼마나 아끼든지 1장 연설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게 우리 조직이 살아남고 성장하는 비결인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책 읽으면 솔직히 1년 뒤 이 책 다 까먹었겠죠 그런데 배운 거 바로 한 번 써먹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리마인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먹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았던 어떤 느낌들이 문화에 남고 조직에 남습니다 그냥 김지현 이사람 그러면 저는 이제 따로 회의를 하거든요 너무 주옥 같고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얘기였다 여러분 무슨 회의가 무슨 연설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가 주옥 같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고 작가님이랑 우리가 운영하는 그룹들 비단 상상스퀘어뿐만 아니라 느슨한 유대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얼마나 가능성이 아까도 여기 다 잠재력 이야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깊은 승리를 추구해야 잠재력을 풀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여러분이 고귀한 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한 명 한 명 소중한 분인지 그걸 끌어올리려고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책 속에서 이 정도 하고 끝내야겠다 하다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마디 더 하고 끝내야지 이거 한 마디 더 하고 끝내야지 왜? 저는 다 이해해요 옛날에는 솔직히 되게 열이 받았어요 왜 책을 안 읽지? 그런데 요즘에는 솔직히 이해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효용을 못 느껴봤고 그거에 깊은 승리를 못 느껴본 거죠 깊은 즐거움을 못 느껴봤고 또 먹고 살다 보니까 바쁘고 먹고 살다 보니까 바쁘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핸님 작전 잘되는 분들의 본보기를 더 많이 보여드리면서 잘되는 분들을 더 잘되게 우리가 끌어올리면서 또 그분들을 한 명에 한 명의 리더를 육성하면서 그분들이 또 프레탈로 다른 분들에게 옛날에는 이 책 진짜 100명을 봤으면 100명 다 읽혀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 정말로 이 책을 읽었을 때 다섯 분 열 분만 인생에서 어떤 다섯 분 열 분만이라도 인생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효용을 느끼고 즐기게 해드리자 이걸로 많이 저희도 이제 선회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도 이걸 돌이켜보면은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줬을 텐데 진짜 엄청 반성해서 제가 이렇게 반이나 접은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그냥 실용서여서 뽑아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회의할 때 써먹을 것도 많고 당장 여러분 가족한테 써먹을 것도 많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신한테 써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 너무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고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 에덴 그랜트는 여러분 페이스북 보면은 세상 현재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진짜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냥 약간 이 사람이 도사가 돼가고 있나? 그 정도로 정말로 세상을 포용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멋져 사람이 진짜 아니 멋있는 사람 미국에는 에덴 그랜트를 표현할 말이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에덴 그랜트는 사실 이제 도사라고 불리는 게 맞아요 도사 에덴 그랜트예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사 에덴 그랜트님께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에덴 그랜트 교수님이 추천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속에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책들이 또 야무진 책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책이 아마 그 책일 거예요 땅의 역사일 거예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돈 플러스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흥미진진하면 또 겁나 흥미진진하거든요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십니까